2월 20일 화요일 일어난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출입업기 25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이하 9절 이스라엘이 드릴 예물 둘째는 10절이하 22절 정거괴 셋째는 23절이하 30절 진설병을 놓는 상 마지막 네 번째는 31절이하 40절 등대 이제 이스라엘은 전혀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출혈굽하여 가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도 새로운 길을 가도록 요구됩니다.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2절 보시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물품들이 지목됩니다. 3절리아 7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라하니 금과 은과 노트과 청색, 잣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도대체 무슨 용도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그들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신을 모시는 우상의 정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고신 성소를 짓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보고 듣고 살아왔던 종교와는 다른 종교입니다. 먼저 증거괴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것을 사되 그 안팍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도록 하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메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꿴대로 두고 빼내지 말도록 하십니다. 이때 이미 증거판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셨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교회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이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도록 하시며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증거판을 괴 속에 넣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22절을 보시면 거기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시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세계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몸만 애굽에서 나와 가난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이하 30절 그리고 31절 40절에 보시면 떡을 차려놓을 상과 성막 내의 풀이 꺼지지 않도록 할 등대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본장에서 9절과 40절에 명시된 이라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리고 40절에는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경륜의 시대가 달라진 것을 새삼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막과 기구들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논센스입니다. 시대착오요. 대상착오입니다. 성막과 관련된 것은 의식법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기까지 예표적 기능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후에는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바로 깨달아 피로로 하실 때에 즉시 기쁨으로 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